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제목의 4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설 것이고 또 이삼신 나라를 살리는 서밋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분명히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 사명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서 이 절대 제자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사실 배경도 서로 달랐고 성품도 서로 달랐으며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모두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서로 달랐던 그들의 어떠한 성품이나 배경이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뛰어나서 훌륭한 성품을 가졌거나 모두가 알아줄 만한 어떠한 배경을 가졌거나 그들이 어떤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를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갔고 평생을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부르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한 제자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장 49절에 즉,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배경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형평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으로 따라가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며 또한 풍성하게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삼시나라보고마에 각자 각자 가장 가치있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고 내가 있어야 이 예원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인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두지자가 평상시에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고 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소 직접 체험하기도 했으며 또한 마가다라빵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평생을 보금전파에 헌신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이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지고 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고 그 삶의 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로 무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또한 회복해야 될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의미가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대만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전환이 되어지면서 많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어느 정도 현장 예배의 인원들이 열려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한 이후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 우리는 수시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을 또한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올해도 두 차례의 어떤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램투들을 보게 될 때에 온라인 예배의 기간 때 보면 영적으로 이제 점점점점점 침체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을 때쯤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영적으로 조금씩 살아나요. 또 살아날만 하면 또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침체되어져 갔다가 다시 현장 예배 살아나면서 또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랩런트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계속 영적인 사이클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장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성경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나타내는 그 단어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공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실제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마저도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관련되어져 있어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건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나누고 있고 어떠한 우리의 장소의 한계를 가지고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나누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고 계시며 항상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되어져 있는 관련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나 홀로 있든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든지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모두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듣고 순종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 날 하늘 옆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힘입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다시 주일 날 하늘 옆에 나와 때로는 위안을 얻고 때로는 칭찬을 받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사명을 붙잡고 가는 그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고 모든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든 보공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공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는 절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24예배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고 다른 존재,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 어떠한 성취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존재 대상이든 그것이 형상이거나 어떠한 자신만의 이상이거나 목적이든 그것을 향해 모든 인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들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 있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 아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그토록 예배하던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나락으로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력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던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에 빠뜨리고 때로는 떨칠 수 없는 죄책감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죠.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넘어지고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지배당하고 거기에 메어지고 넘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야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 대상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24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잠시라도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에서는 컨셉 모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3주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앱노트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미션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루 중간에 언약기도문 작성했던 것을 보면서 또 신앙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또 하루 마지막에 다시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3주 동안 온라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 우리의 하루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 아니냐 우리 엽런트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인심을 고백하는 예배자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상속자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해답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해답을 제시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고 만들고자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들님들의 삶 역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그런 24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10편 136편 1절에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채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선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인자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하여져서 날로 넘쳐 흘러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이곳 사마리아까지 자기 자신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것을 알게 되자 동네로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영이신 하느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어져 있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만남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모른 채 지금도 세상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현장 가운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영적 서미스의 삶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